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조계종 전국비군의회가 진행하는 일상의례 연불학교에서 수석부 회장 현정 선생님이 시다림 연불을 씌워냈습니다. 수강생들은 감로탱화 특강을 통해 시다림 연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BTM 불교라디오 울림이 동국대 윤성희 총장을 초대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학교 방향을 모색하는 동국미래교육포럼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무진장 스님의 전법과 포교활동을 조명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일생을 포교에 전념했던 스님의 사상과 활동을 고찰한 무진장 포교전승의 역사연구입니다. 국내 범종과 석탑 등에 새겨진 비천을 탁본으로 모아 중국인에게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미왕사 주지 금강스님의 한국비천 탁본이 분항연구원에 초청을 받아 전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 BTN뉴스 시작합니다. 일일 기자가 돼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함께 취재해요. 첫 번째는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손예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노년 대비 교육활동뿐 아니라 종로엔 장금이 플러스카페 등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인근 유치원과도 교류의 물꼬를 터 지역 1, 3세대 통합을 이루고 있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하루 평균 방문 인원이 650명으로 뚫던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휴관 중이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복지관 소식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카카오 채널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휴관 중에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복지관이 어떻게 변화될지 등을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주요한 정보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뉴스를 제작했는데 어르신들 반응도 좋으시고 문화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자가학습 지원을 위해 과목별 교육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 녹록치는 않지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주로 복지관에 방문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관에 방문을 못하셔서 저희가 그런 어르신들의 교육권을 보장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례관리과에서는 혹석이 외출이 어려운 독과 어르신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하고 모기기피제와 같은 여름나기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들이 무더위 쉼터에 역할을 해왔지만 또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운영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에서는 보다 더 취약한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냉방시설이 없는 어르신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또 그런 어르신댁에는 특별히 냉방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고 복지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이러스 프리존을 안내하고 선별대기소 방역, 칸막이 손소독제 위치, 발열 체크, 방명록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말 차단을 위해서 식당이나 프로그램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서 거리두기 인형이나 안내문을 의자에 비치하고 있고 1m 간격으로 스티커를 바닥에 부착하여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조금씩 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일상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교육 등 정보기기를 교육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 유튜브 교육, 그리고 소그룹 화상토론 등을 통해서 자가학습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치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는 1대1 안전교육, 그리고 이생교육 강화, 그리고 맞춤 정서지원 등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의 기능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복지관 직원은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손예슬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진행하는 일상을의 연불학교에서 수석 부회장 현정스님이 시다림 연불을 시현했습니다. 현정스님은 연불을 할 때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감로탱화 특강을 통해 시다림 연불 시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첫 교육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상의례 연불학교의 2기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난 주말. 당초 2월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미뤄졌습니다. 2일차 수업에는 전날에 이어서 전국 비군의회 수석 부회장 현정스님이 산보통청과 시다림 연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스님은 죽은 일을 위해 행하는 시다림 연불은 일상 연불보다도 더 장엄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행력과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정성이 간절하고 수행자의 모습이 여법하면 그 여법한 모습과 간절한 그 마음으로 영가에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극한 자세로 연불을 하는데 현정스님은 연불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수강 대중들을 위해 직접 시다림 연불을 씌워냈습니다. 또한 연가 앞에서 연불할 때에는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반드시 의례집을 앞에 놓고 보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연불할 수 있고 정성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사찰에서의 연불 시식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감로탱화에 대한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강소연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천도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감로탱화는 사바세계의 영가가 마음으로 깨어나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영가가 천도되는 과정이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감로탱입니다. 시다림 법문을 했을 때 실제로 영가가 어떻게 깨어있지 않은 영가 상태에서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로 전환하는지를 감로탱에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연불의식에 대한 집중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국 비군의회의 일상의뢰연불학교. 시다림 연불교육을 거친 스님들에 의해 더 많은 불자연가들이 마음을 일깨우고 부처님 법안에서 극락왕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군중교구장 혜자스님과 기획실장 삼혜스님, 사회부장 덕조스님이 고 백선협 장군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혜자스님과 삼혜스님, 덕조스님이 어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10일 백세 나이로 별세한 고 백선협 장군을 추모했습니다. 삼혜스님은 총무원장 스님께서 지방 일정으로 조문이 어려우셨다며 혜자스님과 함께 종단을 대표해 추모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백선협 장군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성 장군으로 제7대, 10대 육군참모총장, 제19대 교통부장관, 주중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다부동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백선협 장군의 연결식은 내일이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불교라디오 울림이 동국대 윤성희 총장을 초대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코로나 시대 속 대학의 위기 대처를 비롯해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색하는 동국미래교육포럼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예년보다 이른 장마로 집중호우가 지속됐던 어제 오전 BTN 불교라디오 울림 스튜디오에 동국대 윤성희 총장이 방문했습니다. 개편과 함께 청취자들의 편안함을 책임지고 있는 월요일엔 마음산책 권경화입니다에 출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방송에 앞선 긴장감도 잠시, 총장으로서의 회고와 동국비전, 불교와의 인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막힘없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비대면 원격 수업과 등록금 환불 등 여러 이슈가 중복된 가운데 총학생회와 구성원 간의 협치로 자발적 모금 캠페인이 성사됐다며 대학의 푸마시 문화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언테트 시대에 맞춰 선택적 패스제와 미래교육 포럼을 도입하는 등 IT 캠퍼스를 지향하며 선도적인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큰 문제 없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상호간의 쌍방 실시간 원격 강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동국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동국교육 미래 포럼이라는 것을 다음 달 9월부터 마음산책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불자로서의 삶도 이야기했는데 항상 작은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본인과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부처님 말씀을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현실 속에 아직과 독선은 지향해야 한다며 불교가 미래 시대의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향한 열려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편협된 사고, 독선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훈훈한 분위기 속에 청취자들의 사연과 질문에 답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윤 총장은 젊은 불자들이 더욱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생성되길 바란다며 BTN의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많은 불자님이나 동국 출신의 불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없이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BTN의 무거운 발전을 기원하면서 BTN뉴스 이동근입니다. BTN 불교TV가 백중을 맞아 오늘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8번에 걸쳐 생방송 BTN 백중 특별기도를 편성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불자들의 안전한 신행 활동을 위해 특별 기획한 이번 생방송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입제를 시작으로 초재부터 육제까지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에 진행되며 9월 2일 11시 30분에 회항합니다. BTN 백중 특별기도 생방송은 한글 지장경 독경을 시작으로 스님 법문 추건 순으로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입제 회항에는 조계종 정계대화상 성우대종사가 특별 법문을 하며 초재부터 육제까지는 단양 반곡사 회주 묘허스님이 법문합니다. 또한 용인 반야정사 주지 석중스님의 실시간 추건이 진행되며 사전 신청이나 생방송 중 전화 신청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BTN 불교TV 내한의 선지식 금강경으로 유명한 김원수 법사의 특강이 지난 1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창원모임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코로나19로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지역불자 500여 명이 동참해 금강경 공부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나와 국가가 잘되는 길이 금강경에 있다는 주제로 열린 창원법회는 합창공연과 설법,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불자와 천주교 신자 20대부터 80대까지 세대와 종교를 조월해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에게 김원수 법사는 부처님께 간절히 나를 바치는 것이 지혜와 복을 구하는 첫걸음이라며 금강경 수행의 대의를 설했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은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인재만해마을에서 전국 집중수련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자가 역임한 무진장 스님의 전법과 포교활동을 조명한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일생을 포교에 전념했던 스님의 사상과 활동을 고찰한 무진장 포교전승의 역사연구입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시대의 불운하 존재였던 해명당 무진장 스님을 재조명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무진장 불교문화연구원장 진관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이 공동으로 펴낸 무진장 포교전승의 역사연구입니다. 부처님 전도선언을 실천하며 수행한 무진장 스님의 전법과 포교활동을 중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무진장 스님은 불교에 입문한 이후 불교를 공부하며 포교를 하는데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저자는 스님이 무엇을 위해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대 불교사를 회복하고자 했던 역사관, 조선불교의 역사를 고찰하지 않고서는 불교를 바르게 학습할 수 없고 대중에게도 포교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조선불교의 역사관과 시대적 가치를 올바르게 구축하지 않고서는 조선불교와 역사를 제대로 고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보여야 하고 불교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스님의 포교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념으로 한국 불교계의 포교 역사를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 근현대사를 통해서 무진장스님의 활동, 무진장스님께서 또 조교종의 포교 원장으로서 그 역할 이런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불교에 귀의하고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 말씀을 전했던 무진장스님 대중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교학, 포교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내 범종과 석탑 등에 새겨진 비천을 탁본으로 모아 중국인에게 선보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의 한국 비천 탁본 전시인데요. 돈왕 연구원의 초청을 받아 마련된 전시회 소식 윤호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음 위로 꽃비를 날리며 가진 연주와 춤을 공양하는 비천 옷주름 나부끼며 경계없는 하늘을 나는 비천들을 탁본으로 모아 땅 위에서 두 눈으로 마주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돈왕연구원 문화창의연구센터에서 개막한 중한연 불교예술전입니다. 이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의 소장 탁본 50여 점입니다. 1996년 미황사와 구산선문 탁본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내 비천 탁본을 중국에 선보인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돈왕은 비천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돈왕 막고굴에 비천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어요. 4년 전에 돈왕에 초청되어서 돈왕연구원 원장과 돈왕시장과 막고굴을 둘러보다가 비천이 있어서 한국의 비천하고 함께 전시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흔쾌하게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금강스님이 전시하는 50여 점의 비천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입니다. 공양천인상인 이 비천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연화좌위에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어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상원사 범종 주악비천과 대흥사 북미르감 공양비천 등의 탁본도 함께 전시됩니다. 불교라고 하는 매개로 인해서 문화도 함께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인연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천이 단순한 천인이 아니라 한국의 비천들은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비천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실하게 잘 볼 수 있는 금강스님의 한국 비천 탁본 전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며 행사를 주관한 한중문화우호협회는 지속적으로 양국의 불교문화 교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강스님은 취미로 시작한 비천 탁본이 3천 점가량 수집된 만큼 앞으로 분야별로 작품을 분류해 전시회를 열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스님이 지난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38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30여 년간 수용자들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한 공로로 자비상을 수상했습니다. 성각스님은 지난 1991년부터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들과 불자들과의 자매결연, 법회, 명절차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했습니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교정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포상, 격려하기 위해 1983년부터 38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각스님은 불가의 본분사대로 앞으로도 꾸준히 교정교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선 월정사 신임 신도회장에 고광록 신도회장에 고광록 신도회장에 고광록 신도회장에 고광록 신도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선 월정사 신임교구 신도회장에 고광록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월정사는 지난 11일 법륜전에서 고광록 신도회장에 취임식을 열고 교구 발전을 위한 신도회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율곡 대표 변호사 강릉시 사회갈등 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고광록 신임 회장은 강릉 용연사 신도로서 오랫동안 불심을 길렀습니다. 고승 대덕스님들의 가르침과 신도님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모아 큰 바다로 흘러가겠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신도회를 만들겠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김봉영 전임 신도회장의 공로를 치하하고 고광록 신임 회장의 적극적인 활동과 보살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구의 모든 불자들이 함께 다 소통하면서 우리 교구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또 모든 중생을 위해서 또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항상 받들어 모시는 이런 보살행을 실행하기를 기원에 맞이하였습니다. 월정사 신도회는 고광록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본말사의 화합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젊은 신도회가 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신도회가 되고 그리고 대중과 함께하는 열린 신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 4교구 신도회가 실질적으로는 4교구 산하 말사들의 연합신도회이기 때문에 되돌이기면 80여 개의 말사들의 모든 신도회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신도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선학원 제20대 이사장의 아산보문사 주지 송은수님이 선출됐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어제 AW컨벤션센터에서 재적이사 14명 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0대 이사장에 송은수님을 선출했습니다. 송은수님은 재단에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경륜과 안정이 필요하기에 여러 이사스님의 뜻을 받들어 재단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은수님은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원 이사장, 미국서부승가연합회 회장, 중앙승가대학 이사, 동국대 성림동문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사회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덕철호, 송은해광, 보훈영주담교스님을 이사로 재선출하고 감사영은스님을 신임이사로 선출했습니다. 경북 유일회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말사인 영천 봉황정사가 지난 12일 월정사 회주 현해대종사 증명으로 수행복지도량 중창을 발언하며 천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봉황정사는 지난 8년 전 주지 이내스님이 사제로 건립해 월정사 말사로 등록한 뒤 수행도량으로 가꾸기 위해 사찰 부지를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이내스님은 앞으로 사찰 건립 불사가 마무리되면 도량을 오롯이 선수행도량으로 개방할 계획이라며 뜻을 갖지 않은 불자들의 천일기도 동참을 발언했습니다. 현해대종사는 간절한 발언과 기도에는 부처님이 감흥한다며 신도들의 기도로 도량 중창불사가 원만하게 회양되기를 추건했습니다. 봉황정사 천일기도는 오는 2023년 4월 8일 회양합니다. 고성 운흥사가 지난 11일 호국영령과 국태민환을 위한 290회 영산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쌍계총림방장 고산대종사를 증명법사로 펼쳐진 영산대제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스림, 제13교구 본말 사암연합회장 이함수림, 주지 월함수림, 백두현 고성군수, 하영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운흥사 주지 월함수림은 운흥사 영산재는 임진왜란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해 싸우다 숨진 승병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자리라며 지역의 문화가 여법하게 오랜 세월 이어져 오고 있는 범국민적 문화행사라고 법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날 법의식은 헌화, 봉행사, 격려사, 법어,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화요일 7시 비트의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